한글날인 오늘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남아하는 찬 공기 덕에 많은 걱정을 안겼던 최강태풍 하기비스는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요일쯤 도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동부가 15도, 북부와 서부 남부가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3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2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은 대체로 15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미터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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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